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치열하게 조각되어 살아가는 별과 새로운 별을 위해 죽어가는 별과 버리되지 못한 나를 오늘은 위로해 줄 수 있나요? 바라볼보다 한낱 지올림